자 뭐 배가 고파가지고 뭐 맨날 국수 안 먹어가지고 자 껌승 껌승이야 껌승 뭐 계란을 뭐 손을 흔들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했더니 계란 추가해 준거야 이게 볶음밥? 아 이건 볶음밥이 아니구나 그냥 밥이네요 그냥 밥 밥에다가 국물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주인이 여기 이 아저씨 주인인가 봐 안녕하세요 할 줄 안해 안녕하세요 자 음료수도 먹으려고 물어봐요 말 안 통해도 잘 알아듣죠 이게 좀 이렇게 보면은 베트남이 비위생적이긴 해요 생긴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이런걸 잘 안 먹었는데요 먹다보니까 맛있어요 그냥 이 여기 그 나라 어차피 이 나라 사람들도 병 안걸리잖아요 이 나라 사람도 이거 먹고 탈 나는거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비위생적인거죠 문화적 차이니까 그래서 한번 먹어봐요 그냥 로컬거 시켜서 먹어보는거에요 맛있는데 저는 고등학은 계속 집앞에서 숙소 앞에서만 먹었는데 그냥 요번에는 오늘 오토바이를 미뤘어요 여기 호텔에서 오두보이 타고 지금 조금 다른데 멀리 나와서 먹어보는거에요 근데 맛있어요 중요한것은 맛있어요 주인아저씨는 음료수도 맛있고 물어봐 이렇게 뱉다 그랬어요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토마토도 있고 토마토도 이거 찍어먹나? 모르니까 일단 찍어봐요 토마토도 고소하고 토마토도 또 같은 것 같아요 토마토도 마늘을 다 먹어요 토마토도 해주세요 토마토도 잘 먹 oranges 내가 여기 언제 왔는지 모르겠네 토요일날 왔나? 오늘이 지금 3일차인가? 그럴거에요 아마 4일차인가? 그동안은 계속 그냥 집 근처에서만 있었어요 숙소 근처가 바로 앞에가 바닷가니까 저 어차피 놀러 다니는게 아니고 그냥 쉬는거니까 이렇게 노는거 신경은 안써요 사실 근데 유명한데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왔어요 불타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베트남 말도 모르고 베트남 행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온거에요 무조건 뭐 저기 여행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그 사람들이 뭐 보면 할머니들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뭐 영어를 잘하고 그나라 말을 잘하고 그래서 다니는거 아니더라구요 저도 똑같잖아요 그냥 할머니들도 하는데 뭐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로 그곳에서 그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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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00만동 정도 할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1,500원? 2,000원? 이 정도. 2,000원이면 4만 동이에요.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1,500원, 1,500원, 1,500원. 2,000원, 1,500원. 2,500원, 1,500원. 나같은 경우에 밥을 좀 적게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오면 밥이 항상 모자라요. 근데 딱 이렇게 먹으면 배가 들어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따로 추가는 안 시켜 먹어요. 일단 오후에는 한식당 찾아가지고 한국 음식 좀 먹으려고요. 한국 음식 먹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5일? 5일 정도 된 것 같아 한국 음식 먹은 지가. 이 정도에 유명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식도 먹고 그것도 한번 나중에 먹어볼려고 그래요. 자 여기 음식 만드는 거 한번 볼까요? 만드는 거? 먹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자 음식을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위생적이진 않아요. 자 이렇게 위생적이진 않고. 아 아까 계란을 추가가 들어왔구나. 이 아저씨가 열심히 고기 굽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 같아. 주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굽고 있어요. 여기 가게는 가게는 이름이 잘 안 보이죠? 나는 몰라요. 이게 이름인지 뭔지는 모르겠고요. 궁따우에 위치해 있고 조금 안쪽에 골목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가게 정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근데 맛있네요. 간만에 쌀을 먹어서 맛있게 먹었네.